왜 불을 안고 불을 끄면 어떻게 이거 좋으며? 내가 안 이뻐했는데 이제 이뻐 열심히 앉아 너무 열심히 저 케이크를 조금 앞으로 좀 빼야돼요 앞으로 케이크를 앞으로 좀 빼야돼요 고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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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고마 자 다 같이 나오십시오 다 같이 나오세요 오늘은 10주년 기념을 위해서 자추가나 저렇게 음악회이기 때문에 같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차지해야 돼요 마무리 예 자 우리 회장님 먼저 나오세요 회장님 예 사진부터 찍고 저기를 해야죠 회장님 근데 왜 여기 조명은 안 비춰줘 조명 자 우리 회장단 먼저 가운데 좀 쓰시고 또 또 예 우리 좀 힘든지 그냥 이리 오세요 예 이쪽으로 잡고 예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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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잡으실 때 건배제에서 하세요 예? 예? 일하여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절단실 하시면 되세요 자 10주년 기념을 위해서 오늘 저 예들 많이 쓰였습니다 2013년도 이제 뭐 한 달 며칠 늦게 안 남았습니다마는 아무쪼록 12월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예 이쪽으로 창단 기념 음악회 그리고 또 성연회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올해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건배하면서 케이크 절단식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철옥회를 위하여 개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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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나 둘 셋 불 끄세요 하나 둘 셋 아아 아니 아니요 불 끄고 수호합니다 하나 둘 셋 컷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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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누르십시오 예 손을 이렇게 뚝 꼭 잡으십시오. 박수 한 번 주시고. 남은이 박수 계속 박수. 네. 자 저렇게 장관 제 17년. 기념 음악회 송연회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기념 촬영은 다 같이 나와서 경청하려고 하겠습니다. 쫘악 자 우리 어머니 나오세요. 아니 저 자리를 이쪽으로 조금 더 옮겨야 돼. 저쪽의 절을 이쪽으로 갖다 놔. 좀 옮겨야 돼. 저 저 저 프랑카드하고 저 마체야. 넓게 잡아서. 예. 저기 저 우리 어머님들. 뒤로 쓰세요. 뒤로. 같이 오셨으니까. 오늘 저 기념 많은 날이고. 같이 나오세요. 같이. 같이 나오세요. 다 같이 나오세요. 예. 기념 촬영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예. 나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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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. 잘 나오시죠. 넌. 그걸 넘어간 bijvoorbeeld. 넌. 이번. 겨 날.